알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실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십년 가운데 배고픔으로 허락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께서 정결케 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정결케 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사가 있는데 집회 참여해 보니까 은혜가 있다더라 그런 소리를 듣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심령 깊숙이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셨나요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분들 모든 것들 아주 세세한 부분부터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아주 작은 것부터 굉장히 큰 것들까지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외치지만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에 글쎄요 목숨을 부지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여러분들을 강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이곳 가운데 투영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어요 그리고 팔로 손으로 가리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며 하지만 네가 나중에는 내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신의 상 가운데 불과 구름과 연기와 폭풍우 가운데 나팔소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손으로 가르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감추시고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는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할 때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할 때마다 그곳에 있었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모세는 항상 그곳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그 법계 위에 그 저지먼스에 심판소 위에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는 직접 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본체와 본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주권과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임하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조차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입술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좀 반골기질이 있어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면 들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러한 영역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의 부흥이나 양적인 성장 뭐 이런 부분에 매진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와 같은 어머니의 점만 빨아먹는 그러한 학위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지 말고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너희들이 훈련해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전부 어디에 그 모든 드라이브가 걸려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양적 성장이에요 교회가 크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크면 모든 것이 오케이 그 단임 목사님은 인정을 받을 것이며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호금을 전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을 선포해봤자 성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물을 열어 지금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축복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주님께서 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다 그런 축복이 임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강건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성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혼란과 그런 거짓과 그런 거짓 교리들이 판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아니면 그 이상이 됐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하여서 신학 공부를 했다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1.1핵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나오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리스도니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태초라는 것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시작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히브리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태초예요 그럼 그 이전의 시간은 뭡니까? 그때는 시간이 없죠 그때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근원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천지라고 나와있지만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하늘들과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세계만 이 물질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그때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다 남을 담을 수가 없다 왜?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담아둘만한 그릇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지었습니다 지음을 바꿨고 계획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현실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용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느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 우주의 시작이 이랬고 저랬고 말은 하지만 그 아무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들을 받을 때에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조 시에 그 태초 때의 모습을 아마 모세는 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용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부분들 내가 이 시간을 시작했으며 내가 공간을 창조했으며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세계를 내가 창조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으시겠죠?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은 이래야만 하고 저래야만 하고 이래야만 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모든 무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좀 압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체험들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년 동안 24시간 풀 가동해서 3년 동안 비전 가운데 살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단 1초도 빼지 않고 24시간 환상 가운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죠 와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아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그러한 영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만 알아가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조금 하고 방원기도 조금 하고 영을 개발해서 영적인 영역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다고 해서 아 내가 신앙생활 좀 하는구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 물질 세계에 얽매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내가 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어도 회계만 하면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도 함께 부각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되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을 잃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구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에서의 우리의 상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실력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는다라는 그 뜻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축복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절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스무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나머지 한 몇 년 놀까요? 한 40년 놀죠? 한 40년 신나게 놀았어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소위 개판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예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나는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며 나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잃어버릴 것이며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내가 취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라서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굳건한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주부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갓싼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 결단은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양적 성장에 드라이브에 걸린 현대교회는 어떤 복음을 창출해냈죠? 무조건 믿기만 해 말씀의 삶을 살든지 말든지 무조건 일단 믿어 그런 결단을 유도해놓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성화구원의 영역도 분명히 있으니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미 그 심령 가운데는 결단이 서 있는데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멘으로 화답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또한 아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당신의 삶이 삶이 당신의 삶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 맡겨진 삶인데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정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의 제기는 못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입음을 받지 못한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사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갈망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내가 돈을 이 정도만 벌고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결단하고 정말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시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절대 그런 생활 못합니다 왜?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저 단순한 재미거리로 아니면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태초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 모든 계획들이 시작되어졌고 그 모든 청사진들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지어졌어요 예정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몇 년도에 탄생을 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합을 입을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빈틈없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시죠 욕기 38장 이후를 살펴보게 되면 요백에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의 경계를 정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하늘의 별들을 내 입으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그 크신 지극히 크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운행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질서들 영적인 세계의 질서들 그 모든 것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늘에 나는 까마귀 하나까지 그리고 풀 한 포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질문하세요 너 그거 할 수 있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욕기를 읽으면서 정말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요백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지금 네가 의의가 어떻고 네가 잘못이 없고 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 뭐라 이렇게 불평을 해대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나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남자라면 한번 일어나봐 나랑 맞장 한번 뜨자 너 허리띠를 메고 일어나서 내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한 가지라도 네가 대답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의의를 인정하겠다 마지막에 요비 하나님의 그 일련의 질문들을 쫙 들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입이 있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욕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키르키지스탄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성교여행을 갔을 때 그곳에 요배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무덤 밑에서 광천수가 흘러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그 나라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그 무덤으로 와요 그래서 온천욕을 하고 그 광천수를 마시고 그래서 거기서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비 그 의롭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욕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아래죠 뭐 좋게 표현해서 아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대들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것이 좋은데 이걸 나한테 좀 주시죠 지금 이 순간 이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 주십시오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잣대에 맞춰서 짜맞추기로 하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잠드셨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말도 안 되는 생때를 쓰고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you're killing me? 너 지금 놀리냐? 정말 나의 영광을 보고 싶냐? 내 영광을 보려면 먼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전제조건이 뭔지 아느냐? 먼저 죽어라요 그런데 죽지도 않은 채로 죽고 싶지도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내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주님 현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초대함을 입었고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고향으로 지은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생육하고 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주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나요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가는 생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채로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천국과 같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와 같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조차 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며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셨으면 못하시면 여러분들 잘못 오셨어요 굉장히 무겁죠 강사가 오자마자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가슴에 와닿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박성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재직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기도한 기도의 결과예요 시카고의 그 어떤 교회도 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한국 돌아가거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근데 보금장로교회가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비록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교회 개척을 하든지 훈련학교를 하든지 좀 크게 크게 이름을 날리면 그때 한번 청소총이 해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어떻게 전할까요? 약하게 할까요? 중간으로 할까요? 강하게 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강해요 저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월, 화, 수, 저녁 그리고 그 오전 중에는 훈련학교에 훈련이 지속이 될 건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는 전하고 갈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얼마나 기부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내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능력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첫 걸음부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그런 교리들 여러분들 맞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틀린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확증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맞는 거예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실체입니까? 여러분들 실체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옆분들을 바라보세요 양쪽으로 옆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시죠? 얼굴을 보실 수 있으시죠? 머리도 보실 수 있고 코도 보실 수도 있고 다 보실 수 있죠? 실체죠? 그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내 자리 옆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실제예요 그죠?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경험되어지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인정되어지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나요?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을 누군가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으시죠? 내 앞에 누군가 앉아있고 내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어요 누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영역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냄새 받고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적인 오감각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앞뒤로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만약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센서리 그 감각기관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세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두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 정말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시카고 다운타워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외곽에서부터 쫙 운전하고 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뭐예요? 그 빌딩들이잖아요 큰 빌딩들 여러분들 그 큰 빌딩들은 미스할 수 있나요? 밝은 날에 맑은 날에 어두운 날 말고요 밤에 말고요 낮에 밤에라도 불빛 때문에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큰 것도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그죠? 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왜 못 느끼세요? 그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선언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신 살아 숨쉬고 계신 우리를 만지고 계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그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내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지 않은 그 센서리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멘데이스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너희들이며 그것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너희들이며 그것의 도구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의 동등사를 지시고 공상 중앙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리고 또 그것에 반하는 생명나무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무들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뭘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생명 대신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스스로가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입니다 라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체계가 다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정욕대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인지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우리보다도 못하게 만든 우리가 다스려야만한 그 피조세계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사도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사랑해왔던 거예요 그것을 섬겨왔던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냄새 맡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내가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이 세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주위에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이 되었건만 그 영적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건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오카픽인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궁금하시죠? 신령한 눈이라도 생겨서 여러분들 삶을 보면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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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냐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뭐 신학 공부 그냥 지속적으로 했고요 목사 안수 받았고 사역을 했어요 뭐 성경에 대한 지식들 뭐 제가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 나를 아냐?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목사 안수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저 남친내 교소속 목사인데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나를 아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은 알죠 제가 배운 게 얼마인데 제가 들은 게 얼마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모든 부분들 주님 제가 그거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신학의 길을 딱 서는 그때 결단 그 결단 주님 제 삶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여자 고등학교 불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그 꿈을 포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저 모든 거 포기하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제 목소리를 가져가신 적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없어졌었어요 제가 공부 다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갈 즈음에 사고를 당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의사들은 전부 다 넌 끝났다 목소리 안 된다 수술해도 안 된다 주님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처음에는 불평하긴 했지만 주님 나중에라도 제가 아 수화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마음 고쳐먹었잖아요 주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주님 제가 돌아갔잖아요 제가 이제껏 주님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 뭐 심지어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런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하고 저희 중고등부가 한번 확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몸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거듭먹거리면서 주님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속적으로 제 심령 가운데 울리는 그 소리 내가 나를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대로 이 바람대로 이 갈망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막말들을 막 할 거예요 막말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강도 높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왜? 찔리거든요 찔리면 불편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할 때 불편해요 처음 본 분들인데 제가 무슨 역과 심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막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요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지 말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결단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한번 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개런티하시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이제 조금 릴렉스 하세요 아 힘들죠? 아 힘들죠? 혹시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도 되나요? 괜찮으시겠어요? 녹화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한군데서 이렇게 좀 힘들어요 저는 좀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 좀 눈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좀 릴렉스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기 전에 엑서사이즈가 필요해요 스트레칭이 먼저 필요하죠 스트레칭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제 근육이 이제 근육으로 비유하면 이제 근육이 조금 경고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혹시 졸리신 분 제 말씀 가운데는 예화가 거의 없습니다 인지하시고요 가끔가다가 웃은 소리 뭐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노목사는 유머감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서 뭐 잠 깨고 뭐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과 축복들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모든 목적대로 지우고 예정되어진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붕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과 같은 뭐뭐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동일한 능력 가운데 불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힘들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를 억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러분들 그건 다 뭔지 아세요? 원수가 여러분들 귀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고난 절대 못 이겨 너는 이 시험 절대 못 이겨 너는 날마다 연약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하나님의 원천적인 계획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조그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상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이 땅 가운데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지금 잘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불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며 주셨던 그들에게 축복하며 주셨던 그런 모든 맨대의식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모든 능력들이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느냐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가늠해 보시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혹은 나는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통안이 여기셔야 돼요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통안이 여기세요 분이 여기세요 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원수 대적이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훔쳐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할 그 시간이 벌써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 그런 시간도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올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안에 계획되어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러분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헛걸음하다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대로 살라는 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성에 성경에 그리고 그 공감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슬펴 어둠에 쫓겨나 슬피 이 일을 가면 울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능력을 상실한 채로 모든 영광을 상실한 채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산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 여러분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펑션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명령을 쫓아 그것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용하여 내 실력을 얼마나 만드는지 내가 한번 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도 허락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콜링 사명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공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서서 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 너 얼마나 남겼느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신앙생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계기는 어느 곳이냐면 바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 그것을 주님 내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믿붙이고 의로우사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용서하세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제 네가 이것을 돌이키고 너의 삶을 돌이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내 계명을 쫓아 산다고 결심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살아라 이것이 중생의 채문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재생되어진 중생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옛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옛사람을 살고 계세요 새사람을 살고 계세요 제가 좀 릴렉스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가 인텐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릴렉스 이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입 밖으로 내가 새삼을 산다고 하면 조금 커지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또 내가 옛사람의 삶을 산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내 입술로 내가 옛사람의 그러한 정력을 쫓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내가 참 볼품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늘 창피한 거예요 아우 창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창피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생은요 거듭나면요 내가 이전에 산던 삶이 어쨌든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개첩 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불품없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 절대 나는 아직도 옛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머리에서 제껴두세요 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아직도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이 기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생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당당하셔야 돼요 정체성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성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예요 그 의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구를 보세요 나를 보시긴 보시긴 보죠 근데 나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를 탈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장소 가운데 그 지위 가운데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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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중생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 제사장으로 두 번째 선지자로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로 써요? 뭘로? 왕으로써 여러 가지가 또 있지만 일단 세 가지만 생각해보죠 이 세 가지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함을 입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세 번째는 왕으로서 이 세 가지의 삶의 특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치고 하나하나 끌어내서 치고 이렇게 해놔요? 이것도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름 부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한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을 입어 나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근원되시고 모범되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존재하고 있던 옛사람의 그러한 악습들 악성들 악령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 안에 비감추어진 그 비밀들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깨끗해 놓으신 그 삶의 부르심들이 그 목적들이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뭐 장로로서 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허락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분들을 지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숨어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젖는 거예요 때때로 목사님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직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봉사적인 부분이나 특별히 뭐 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해는 교사로 성격 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휴 안 돼요 정말요 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권고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이러한 부분에 한번 성겨보시지요 아휴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한 그러한 모양을 띄고 있지만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에요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들 구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정말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봉사라고 하시는데 이건 맞습니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봤다 한들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응급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의 사람 남과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했어요 심지어 죄를 지은 이후에도 그 교통은 지속이 됐습니다 동상중앙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그 죄에 진 두 남녀가 들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그 임재가 먼저 왔죠 소리를 들었어요 오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 오고 있다 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특출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성품이 녹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부분들 무소부지한 그러한 부분들 전능한 그러한 성품들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녹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옆을 보세요 옆 사람 집에 가셔서 거울 보세요 와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게시록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촛대 가운데 인자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하면서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벌벌 떨어요 죽은 자와 같이 돼버려요 머리는 하얗고 하얗게 빛나고 눈에서는 불이 나며 입에서는 양쪽에 날성감이 후우우우 그 옷은 정말 희어서 참아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얼굴은 마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함 불량을 입어 그의 창성함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요 겉모습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은 얼굴 살펴보면 아휴 내가 저렇게 생겼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모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영의 모습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을 다시 하죠 이 영의 모습이 이 영의 모습은 우리의 영의 속사람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안되죠 여러분들 영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겉사람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생각을 해봤어야지 알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죠 바로 우리가 이 정도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뒤돌아서 딴 일을 하다보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려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 속사람의 그런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하시네 정말 여러분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접대용이라도 아멘 이게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접대용으로 마음은 안 가는데 그냥 입만 아멘 하면 제가 모를 것 같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아까 찬양할 때 누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하는지 저는 알아요 딱 찍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1번 노목사가 신령하기 때문에 2번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허황된 구름을 쫓아내는 그런 저 별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목적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며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를 경험하기 원하고 또 내가 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리고 그 이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계획하시며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에요 주 기도문 그 첫 번째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종기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첫 번째 주님 내가 주님 알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창조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를 그냥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청국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나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로로 탈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내 뱉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축제가 축제 페스티벌이 일어나요 셀러브레이션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신 그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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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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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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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이 천국으로부터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부터 서산하는 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 부지하신 분이세요 없는 곳이 없는 분이세요 심지어 지옥에도 주님께서는 계세요 그곳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지옥은 사탄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 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늘을 향해 주님의 무엇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찾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모든 것이 역사하는 그 나라와 여러분들 인게이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인게이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소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거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하고 내가 너와 먹고 마시길 원한다 제발 이 문 좀 열어라 근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에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찌성소 그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주님의 찌성소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바로 뒤돌아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세요? 그 임재가 어디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법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었던 그 법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안으로 바라보고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하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들은 항상 다른 곳을 쳐다본 거예요 어디 능력 있는 사람 없나 기도 한번 받으면 완전히 간다고 그러던데 확 돌변한다고 그러던데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인계이지하세요 그것을 인계이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을 천국백성 삶으신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문을 열기 원합니다 성의 은혜가 응원합니다 성의 은혜가 정국백성 삶으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 암만 아름답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지지십시오 그 하나님 내가 열겠습니다 내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걸 해봤어야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어야지 그런데 심령에 그 빗장을 빗장도 없어요 빗장도 그냥 닫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빗장도를 만드셔야 돼요 아가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그 빗장 그 문에 문을 동그란 구멍을 내시고 손을 집어넣어서 그 빗 닫혀진 그 빗장 문을 지금 끌어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침대에서 봅니다 주님 내가 씻었고 이미 내가 잠옷을 입고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더러운 흙을 밟고 가서 그 문을 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 문 밖에 서서 그 밤이슬이 머리를 적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세요 손을 집어넣어서 그 문빗장을 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과 먹고 마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너무 상투적인 말이지만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응사적인 영역에서 이야기 안 합니다 은사적인 영역은 보너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우리에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때때로 자주도 주시지만 그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세요 그 능력을 조금 맛보게 해주세요 어 네가 나를 찾냐? 네가 그렇게 갈급하니? 어 그럼 내가 너 요 정도 요 정도 아주 작은 것 하늘의 언어를 말하며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줄게요 한 번만 봐봐 때때로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하세요 그래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너 한 번 경험해 봐라 그것으로 말면 아마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그 아가스 오장이 밖에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 찾으시던 그 왕이 문을 확 여니까 사라졌어요 이 여인이 미친듯이 성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 맛을 봤거든요 그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 그 기름을 맛봤거든요 그래서 찾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이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께서 나를 만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주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항상 응답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런 혼적인 영역을 통해서 혹은 육적인 영역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세요 느끼는 거죠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오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혼적인 영역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예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선파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들 억눌렸던 이 머리 아픈 것과 이 어깨가 눌리는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개명을 준행하고 살지 않으면 바로 머리 아픕니다 불신종하면 바로 머리 아프고요 바로 억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계이지하면 그 임재를 경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떠나요 악령이 떠나기 시작해요 악습이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에 대한 아주 작은 증거들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림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든 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냥 일상적인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그렇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야 너 지금까지 살던 너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라 라고 말씀하셔도 야 네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야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내 자녀들 대학 보내지 말고 성교지 보내라 라고 요구하셔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만 굉장히 어려운 거 묻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순종 보통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난 죽어도 금식은 못한다 그럼 주님께서 금식 한번 해봐라 난 죽어도 성교 같은 건 못갑니다 어 그러냐? 성교 한번 해라 그런 요구에도 주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억지로 제가 강요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으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들 일어나지 마세요 괜히 그렇게 쇼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라는 것 그걸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단계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경외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서 계셔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붐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어? 정말? 예 정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신 이상 우리에게 이미 그런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은혜와 특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옆에 사람이 일어난다고 덩달아 일어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주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 가운데 접어들어가게 되면 야가보소 1장 상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고난과 연단이 시작이 됩니다 겁나죠? 오늘 한 명도 없는 일어나겠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겁 하나도 안 나요 저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애기 그리스도인들 물론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기처럼 베이비 그리스천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그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싸게 안 돼요 쉽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만 영접하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들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들이 어떠한 것인지 맛도 못 보고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결단을 한 후에 그럼 내일 넘어지면 어떡하죠? 좋게 여러분들 이런 결단을 해서 완벽하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죠 예 주님께서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시시한 그리스도네의 모습들은 모두 가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번 신뢰해봐라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결단을 하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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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그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아버지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품과 주의 모양과 주의 형상과 주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원하는 경험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귀한 종돌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결단을 들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의 그 결단대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입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역동적으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렸사오니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기 이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존재를 나의 생의 존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결단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고 있으며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선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동의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증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의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왕 되신 그분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제 나오시옵소서 내가 내 심령의 문을 열게 싸우니 주님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이 그 문을 말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그 문을 방해하고 있던 모든 어둠의 역사들 그런 모든 악습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모든 악성들 내가 나사랜 예수 그리스도므로 명원하니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나로하여금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나로하여금 보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그 향기로운 임재를 내 코가 냄새 맡게 하시며 그 주님의 꿀송이보다 다른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내 혀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전 우주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전지의 하나님이 무소우지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이제 인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섬기는 영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 가운데 풀어주시사 사역해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들을 경험하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때로는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기름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임재 믿음으로 죄를 지어라 지금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주의 임재를 풀어놓으며 주의 평강을 풀어놓으며 아버지는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을 풀어놓습니다 새롭게 될 지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보금장로교회를 이 시가구 땅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부흥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전 교회로 흘러나가게 하시며 이 교회가 그 기름 부흥을 통하여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이식하고 땅 가운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런 희생이 있게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져 썩어짐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것 가운데 임재가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지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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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되어질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풀어놓으신 이런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나눈 이 말씀은요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3일을 통해서 그리고 5부 집회를 통해서 나눌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큰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되실지도 모르고 또 무슨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내하심으로 참여하시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어지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안수기도를 잘 안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수기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사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서신 분들도 계셨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던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것들도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악령과 악습들 이런 악성들 아직 제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다 드러나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잘 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오늘 밤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 아니고 이 집회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씩 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목사님의 동의하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겠지만 제가 느끼고 지금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은 하셔도 해주지도 않지만 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기도 사역이 시작이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일도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도 시작이 될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몸도 아프고요 때때로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돌아서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은사집회 한번 하면 난리가 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은사사역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신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요 기대하시고요 소망하시고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저 은사가 풀어지고 절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제가 뭐라고 하죠 레코멘드 하기는 여러분들 오늘 밤 돌아가셔서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이상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습니다 방원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잠잠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십 년 가운데서 그 주님의 움직임이 주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들이 실체로서 실제로서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15분에서 30분입니다 15분에서 30분에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부터 특별히 일어나셨던 분들은요 오늘 밤부터 꿈들이 증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환상도 보실 거예요 어떤 뭐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악령들이 꿈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다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쓰려 보세요 영적 세계라는 게 그거예요 그 질서를 잡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그 다 쓰림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연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15분에서 30분입니다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순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기다리세요 잠잠히 감사하게 그 시간 가운데 깊은 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judgments 시만 icker 해 하나님 하나님 higher 이거 ankione 하나님 하나님